네 알겠습니다 1 2 3 4 가티 어느새 가장 재미있는 얘기도 없고 평소보다 잘 잃지 않고 시선은 내 얼굴 옆이고 이럴 때만 내 마음이 넓어져서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 생각하며 될수록 지않게 넘어갔지 아무렇지 않다는 너의 말에 정말 그런 줄만 알았었어 이젠 너무 늦어버린 내 맘도 정말 아무렇지 않겠지만 잘 지내기 좀 어떠니 내 생각은 가끔이라도 하니 이렇게 너에게 미안한 만큼 행복하게 사니 잘 지내기 좀 어떠니 누군가 대해주는 사람은 있니 이렇게 늦어버린 아무 인사 받아줄 수 있니 아무렇지 않다는 너의 말에 정말 그런 줄만 알았었어 이젠 너무 늦어버린 내 맘도 정말 아무렇지 않겠지만 정말 아무렇지 않겠지만 그냥 인사됐어 individ윤 Ste운이 당연히 known